시작 시작합니다 미래전쟁 유즈맵 이어서 가야죠 어제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미래전쟁 3 부시착 이란 내용으로 1편에서는 우리의 해적 수장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일단 해적 수장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고 2에서는 동료들과 합류를 했어요 부시착 읽어보도록 하죠 젠장 좀 더 속도를 낼 수 없어 너무 성의없게 읽었다 제놈은 다가오는 소리쳤다 주인공이죠 동료들과 황벽스러운 제도 잠시 곧 연방의 추격부대가 함선의 뒤를 밟았다 따라잡은 소수의 전투기들이 함선을 향해 실수 없이 미사를 발사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우스의 후미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진동과 함께 떨림이 온 함선을 뒤덜들었다 망하라 망함이라고 한 줄 알았네 함선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 시작했고 후미에서 한 번에 폭발에서 일어났다 틀렸어 이제 나은 것 같다 해누 조정석으로 모니터가 보이는 경고 메시지가 보이며 마지막이 말했다 추출력을 잃은 함선은 어느 외딴 행성을 향해 급격히 추락 시작했다 동료들과 합류를 했지만 공격을 받아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오 난이도가 3개가 됐어요 아 기존에는 보통과 어려움밖에 없었는데 3개가 됐네요 한번 볼까요? 매우 어렵다 어려움으로 이미 플레이한 사람이 권장한다 어려움으로 하죠 그러면 어려움도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헤일이 이듬이구나 아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야 배 멋있다 해적이 같긴 너무 아까워 미사일로 추락을 했는데 이 커맨드 센터의 역할도 하거든요 저번 미션에서 박살났으니까 못 써먹겠다 자 잠깐만요 됐다 됐다 어 미네랄강산과 적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체랍만 줄창 나오다가 드디어 적은 나왔거든요 적은 오래전에 모두 전멸한게 아니었나 이 배경이 혼종과의 전투 최후의 전투가 끝난 이유기 때문에 한참 뒤인 배경이에요 제 생각에 공허유산 나오기 전에 만든걸로 생각이 들구요 공허유산에서는 해피엔딩을 했기 때문에 삼정족이 모두 무산하죠 그런가요? 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 밀리 같다 뭔가 레일건 잠깐만 잠깐만 뭘 보라고? 적은가 두 부... 두 덩어리가 있고 제우스 동력 송신기 제롬 무력화 상태가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움직일 수 없어요 어우 안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써야지 안죽으면 죽을때까지 써야지 약간 자유나리기 미션같지 않나요? 화염기거병 있네요 아 기거병이 방어력이 없구나 난 있는줄 알았는데 제롬은 레이지어포를 쏩니다 데미지는 10에 공격속도는 훨씬 빠르네 한 두배정 되는거 같은데 전쟁광이 나오고 전쟁광을 뽑네 어 기본 마린이 업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동력탑 하나를 발견했어 저거 쓰면 좋을거 같애 일단은 천천히 해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병도 있구요 기갑병이 여기서 나오구요 망치 경우대 기갑병과 의무병 빼고는 해적이 가깝네요 해적이 가깝네요 음병도 약간 생긴게 다른거 같기도 하고 자원은 2500에 1000 맞네요? 그럭저럭 맞네요 25에다 전쟁광을 좀 훈련시키겠습니다 망치 경우도 하나만 해보자 비싸다 되게 전쟁광 50원밖에 안하는데 먹겠습니다 동력탑이 있구요 동력을 주위에 흰색에 송신기에 제우스의 동력을 공급하여 세개를 모두 기동해야만 한 동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 송신기에 주위를 설치하세요 아 송신기를 설치해서 포탑도 있어? 미사일 포탑도 있구요 업글을 해야겠죠 너무 이상하겠나? 자원을 깨고 가네? 가자 내가 가능하면 몸을 대고 싶은데 이쪽에서 저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망치 경우대 데미지는 중장갑 24까지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 이리와 아 여기 뭐야 일단 일단 깨고 경호대 하나랑 전쟁강 그리고 도읍고 자 가져갑니다 파괴해버리는게 나을 것 같다 절로 가라는거죠 제롬이 사거리도 길고 강하네 체력은 생각만큼 그렇게 높진 않은데 채우고 가자 채우면서 하자 이거 하나만 더 뭐야 공업 공방업 같이 해야겠지 풀업 되겠죠 무기고만 있으면 2업까지 되고 원래 이렇던가 모르겠네 20초 25초 25초 27초 기겁병을 일단 두마리 의무병을 뽑겠습니다 마린이랑 경호대랑 아래를 먼저 깨라는 미션이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먼저 가죠 말하는게 좀 이상하다 재밌는거 많이 했더니 잡고 어 너무 쎄 강해 전쟁강 공 2업 정도 한 화력이잖아요 제롬도 있고 어 괜찮 괜찮지 제로 믿고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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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해 엄청 강해 엄청 강해 근데 회복할래 돌아가서 아 의사 의사 아 아 뭐 설치해야겠다 이리 와봐 기겁병도 죽었네 이거 하나면 되겠지 저글링 밖에 안오는데 아 이거 말고 기겁병 좀 하자 기겁병 둘이랑 기겁병 운동ITY 오랜만에 한다 미션 같은거 아 정신이 없어 나는 RTS 게임 안 맞나... 아 안 맞나봐 업글같은거 없나? 자극제 충격탄 충격탄이 쓰는 업글하고 그.. 어... 이거 뭐 쏘는 것도 쎄게는 안되나? 200..350.. 되게 쎄네요? 두 개 지으면 끝날 것 같은데? 경호대 둘이랑.. 마린.. 가자!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알아서 맞겠죠 뭐 데브로 두고요 넌 고쳐 좀 놀지 말고 고쳐 자 좋아 좋아 아 여기도 내가 캘 수 있는 거야 그럼? 되게 좋네 얼마 있어? 1500원? 뭐야 그치 일꾼 좀 뽑자 자 하나만 더 강물이 부족합니다 강물이 부족합니다 크.. 어떻게.. 괜찮은 건가? 어 기업병 또 어디 갔어? 아 좋아 좋아 필요 없는 것 같아 기업병 모리스가 몸을 잘 되네 모리스가 몸을 잘 되네 그리고.. 점막이 보이네요 얘가 보이게 해주는 건가? 모리스가? 아 강하다 여기다가 짚고 내가 너는 경호대를 일단 뽑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스팀팩도 하고 아 비싸네 고치고 고치자 고치자 가자 강하다 되게 쎄다 캠페인 명분들 아 아 이거요 채팅창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이런 게임만 하면은 채팅창을 못 봐요 정신줄이 나가서 아 이거는 미래전쟁 캠페인이라는 유즈맵입니다 유즈맵이고요 맹독충도 있네요 야 센데? 돌아갈래나 일단 불안해서 못 있겠다 여기 이거랑 이렇게 보내고 좋아 한 200까지 쭉쭉 뽑으면 되겠지 아 이것도 변신데? 야 좋은데 개도사령부 이거는 행성조세로 하자 뭐야 저거 세상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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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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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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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스 걸고 아 저런 것도 있어 무슨 엑스로 보급고 투하 이걸로 하자 얘네는 가서 이렇게 하나 더 보내고 여기다도 포탑 하나 이러면 안전하겠지? 제우스가 체력이 무적이네 송신기 돌았고 어디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어 제발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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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아 진짜 어 야 나 안맞나 봐 RTS랑 못하겠어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캐고 이거 옮기면 되지 않나? 이거 지워야 되나? 지우러 가고 내리고 아 좋아 좋아 강하다 적이 송신하고 시간 제한은 없죠 물음표가 있는데 캐스트 중에 아 이거는 뭐 알아서 막을테고 잘 막는다 진작 이렇게 할걸 올라가는 데가 없고 이렇게 저기를 깨면은 되는데 맹독충 같은 거 굴러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네 진작 이거까지 그래 좋은게 좋은거지 업글도 잘 됐고 이거를 하면 깨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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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게 밀겠는데 그 이게 뭐냐 불곰 스팀팩도 있구나 아 강해 강해 아 강해 엄청 강해 그냥 하겠는데 위에서 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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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냐 역시 안들어가지고 뭐야 아 강해 강해 모리스 죽어도 다시 부활하죠 아 죽지도 않네요 불러오고 모리스가 몸빅 너무 잘해주는데 모리스는 근데 힐을 안받는다 아 아 어 약간 더 모아서 가야되나 아 아 이것도 이것도 깨자 이것도 이것도 깨자 이거 깬다고 해서 뭐 안나오는거 같죠 히트라밖에 안나오네요 이제 안나오겠지 이러면 여기 종족이 다르게 이렇게 돼있나 아 아 좋아 좋아 의무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진짜 그러면은 벙커가 때려주지 않을까 야 되게 세다 업글도 올 수 있고 난이도에 따로 없고 다른 것 같은데 보네도 캐면서 얘도 보내자 자 일하러 가고 먹고 화장실도 있네 이거를 해서 세개를 다 하면 된다 여기도 점막이 있네 아 뭐야 좋아 좋아 으흠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하이 깜짝이야 두개 보내고 세개에서 동력탑에 몇개 들어간다 그랬지 일단 불러만 오자 아 이거 안 좋은데 계속하고 아 야 여기다 동력탑을 세개 하나만 지면 되는 거 아냐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좀 많이 지어놔야겠어 화력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다 이렇게 이번엔 어찌 알겠지 그 맹독충도 막아야 돼 어 됐다 됐다 통신이 되고 여기다 몇개 좀 지워놓자 이렇게 해서 돈은 좀 남으니까 자 깨고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아 아 아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아 이거 고치고 일단 이거 보내자 어 동력을 보내는 한도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한 번 fisherman 크 아 아 이거 하 어 이거 큐 택 눈치 으응 나 하면서 설치하고 벙커 좀 여기를 지워놔야 되나 하나 좀 모아서 밀까 한 군데를 어디 하여튼 여기는 두고 자운도 좀 캐고 뭐 어디 어디 지워놔야 되다구 조금씩 추가해서 밀자 저기를 동력장을 하면 된다 30% 충전량 이게 깨지면 충전이 풀리네 벙커 짓고 여기를 통해서 온단 말이지 그냥 여기서 젠이 되나본데 이게 멀쩡해 기지를 파괴하세요 충전을 완료하세요 하나만 해도 되네 보너스 목표가 파괴하세요 네 적을 파괴해라 어 일단 이 정도 두고 우리 모리스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그냥 기가병도 쓰고 보내자 입을 딱 붙여놓고 아 좋아좋아 고치고 여기 그거 안 오겠지 유탈 뭐 이러면 되겠지 아 알았어 막는 거 같고 여기도 야 좋아 적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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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적어 자아 돈 받아먹고 을지역에 사들 내가 왔다 기지가 건설 로봇이 공복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참 여기를 좀 놔두자 아 이렇게 보내고 이 정도 보내고 이 정도 보내고 이 정도면 돼 다 미네 자 추가하고 보급구가 부족하다 보급구가 부족하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됐다 여기도 짓고 아 갓을 필요 없겠지? 가 야 야 무슨 맹대충도 저렇게 만드네 어어어어어어 어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기갑병 좋은데? 막 막아주는데 몸으로 그 저거를 깨면은 그 보너스 목표 동력해서 충전은 20% 천천히 하면 되겠다 아 아 아 너무 천천히 했다 어우 저기가 동력길 여기도 동력길 와 양쪽으로 그 이렇게 이렇게 얘만 모여서 가면 되겠네 종료 하나만 하면 되겠지? 26% 7% 아 저거 주자 눈 차이가 있겠어 아 저것만 다 아 로봇 뭐였더라? 공항연구소 깨져도 분명이지 뭐 자 부르고 가자 아 좋아 좋아 깨고 아 여기도 길이 있어? 아니죠 아 아 아 이렇게 뭔가 터지는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까? 뭔가 터지는걸 가끔 봐줘야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풀리지않아 스트레스가? 이런 맛에 하는건가 보구만 그치 200가지 다 채우자 체력도 많고 체력도 많고 음 좋아 좋아 깨고 저쪽에서 오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내가 일꾼이 없네 두 마리만 보내자 아 빨리빨리 이거 한번 복고 아 돈 아까워 아 됐네 다 좋아 좋아 뭐가 있길래 계속 문서가 나오는거야 이거 깨도 소용없을거 같은데 딱히 부술것도 없고 강맥이 있네 아 그러네 미네랄만 4개 미네랄만 4개 여기는 뭐야 아 우리집 바로 뒤에 이런 데가 있었어? 야아 이거 위험한 동네였구만 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해두면 되겠지? 자 뭐 진짜? 강맥이 고갈되었다 아 마음이 편해 야아 유즈별이라 그런지 엄청 세네 원래 이렇게 센가? 아아아아아아 하 아아 아 두 마리나? 이거 뭐야 자그 고치 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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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하라 좀 이제 나눠서 다 할까? 여기 뭐 됐고 두 마리만 보내서 어어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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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보내고 이리로 보내고 계속 죽어 여기도 있네? 뭐가 오네? 저기 뭐 저기서 왔겠지 알아서 자 이거랑 이거 짓고 여기서는 저기 여기다 하면 되나? 아 너무 안 줄어드는데? 아 너무 안 줄어드는데? 아 저게 있었네 저거 저거 저저저저저저저저 야 뭐야 이거 여기다 하자 여기다 하고 이거 이거 얘는 빼고 여기 얘네 두고 더 빼자 더 빼고 얘네만 가져가고 이거 아 잠깐 이거 이상한데 게임이 아 이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아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아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업그레이드 좋구요 이리로 보내 놓자 아 빡세네 벙커 하나 칠자 벙커 하나 짓고 어디서 오는거야? 여기서 오나? 우리 모리스에다가 아 얘네를 이렇게 빼자 이렇게 데려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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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오네 오케이 세번째 꺼 열고 여기다 이거 하자 여기다 이거 하고 벙커 두개 짓고 이리 안 오는데 아무것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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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럽게 많다 진짜 심하네 올라가고 하나 여기서 빼자 내 말이에요 아 마음이 너무 편해 아 뭐야 저글링거 아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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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좋아 좋아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재개 어 벙커 포탑 포탑 아 여기가 문제네 많이 부족하네 야 데미지가 세니까 뭐야 뭐야 11 조금만 아 잠깐 잠깐 아 자 여기 있던 일꾼 어디갔어 좋아 좋아 아 막았으면 됐지 막았으면 됐지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여기랑 여기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못쓰하겠지 이번엔 못쓰하겠지 에잇 깜짝이야 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 마트에 놀게 없다 강.. 강맥이 고갈 아아아아 캐고가자 알아서 나 가져가겠지 여기 세개로 캐도 많이 안된다는게 약간 아쉬운데 버테도 없는 부분이고 벙커 세갠데 에에 어어 어어 아아 가자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우 뭐 폭탄같은거 없어 얘는 그냥 뭐 이런거야? 아아 아아 왔다갔다갔다갔다 여기다 두면 안될거 같은데 여튼 부르자 좋아좋아 아 1번에 넣어놓고 아아 야 세네 마린 세네 잠깐만 잠깐만 마린 세다고 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나냈다 너무너무 나냈어 어 야아 좋아 아 망했죠? 저걸 어찌해야하냐 어 괜찮네? 됐다 아 개판이야 들어가 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다 회수해 어 저긴 안전하다 안락하다 안락해 여기다 하나 둘 둘 셋 넷 일이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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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닥살이 났어 그치 그치 90% 90% 90% 90%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응급상황이군요 응급상황이군요 기지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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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무시무시하네 이 게임 아 좋아 결과적으로 맞게만 하면 되지 예 0.1%씩 차서 어 뭐야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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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우 많아 많아 여기 여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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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떼줘야 겠다 떼주고 보내고 97% 8% 9% 어 뭐 한번 한번 지나가면 고통받아야 돼 10% 뭐야 저 저렇게 가도 되나요? 가다가 격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뭔지 모르겠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타우렌 해병인가? 자 어찌됐건 이렇게 세번째 미션이었구요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